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레더 방송을 하는 BJ 김 특헌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12시가 되자마자 황금기사X가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황금기사X를 합성으로 무려 차 50대만 쓰고 황금기사X를 뽑으셨습니다. 지금 합성으로 여기서 황금기사X를 얻을 수가 있는데 또는 60시간 채우시면 얻을 수가 있고 또는 황금기사 카드를 5개 모으시면 황금기사X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 덕분에 황금기사X 리뷰 할 수가 있는데 빌려주신 우리 S라인형님께 감사드리고 자 황금기사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폭군처럼 나아가는 황금기사X의 속력은 거침없는 폭군의 명령처럼 라고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외형은 이렇습니다. 자 챙긴거 흑기사랑 비교를 해보자면 흑기사는 이렇게 생겼는데 옵션은요 드리프트 1,500, 가속력 1,012, 코너링 1,020, 부서시간 1,500고 부서충전량이 520인데 흑기사같은 경우에는 500이에요. 자 순종이랑 비교를 해보면 가속력에서 흑기사X가 더 좋아요. 그리고 코너링에서는 황금기사가 좋고 부서시간은 똑같고요. 충전량은 황금기사가 좋고 코너링이 좋네요. 황금기사가 드리프트는 똑같고요. 비교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최고속도 재볼게요. 고개를 까딱까딱거리지 않고 기본 최고속도. 일단 기본 최고속도는 210입니다. 기본 최고속도 210. 자 부서 최고속도 한번 재볼게요. 299 다시 한번 더 300 살짝 까네요. 그 다음 고개 살짝 흔들어볼게요. 302 302 이제 드리프트 감속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감속이 이 사람 똑같이 좋습니다. 138 140 잘못 쳤습니다. 136 136 141 136에서 141 사이 감속 굉장하구요. 136 136에서 141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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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끼사보다 약간 적취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자 이제 공방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잠깐만. 타임에 못 오는데? 님들 잠깐만. 와. 여기 감 쌉치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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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승부가 안 나가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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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는데... 아니 하물면 지금 같이 달리는 훅기사는... 훅박스 아니냐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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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는 여기까지... 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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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